내 음악에... 반해버리신 건가요? 이렇게 따라해봐 눈 감아 기능이 잘 되어 있나요? 만족스러운 소리예요 힘을!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 기적은 보여주도록 하마 V 절제 시작합니다 다카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내게 증명해보거라 허벅 plain 장고 성원에 보급 여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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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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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외하거라 불렀느냐 천천히 가자꾸나 내 음악에 반해버리신 건가요? 당신을 위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먼저 손 좀 치고 성원에 보답하겠습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 더 빠르게 생각보다 심하군요 신선하군요 그래 넘어지실 겁니다 작게 하세요 천천히 가자꾸나 요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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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빛의 섬유를 맞이하세요 사라져 5 5 5 5 5 6 6 9 10 10 10 11 11 12 12 12 13 13 13 14 14 15 22 22 13 13 14 14 15 15 15 16 16 16 17 한 번 더 가실까요? 속도와 정확성이 섭려 한참이 들어주세요 구의 절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야? 불렀느냐? 알았다 귀찮구나 그래 응? 이 몸이 필요한 것이냐? 아, 다이 workshops 다이상 다이상 의 합격 높은지 3개의 합격 보통 이,의 합격 1개의 합격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신선하구나 넘어지실 겁니다 작별 인사 사라져 신선하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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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